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트온의 사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네이트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채팅하는 방법,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트온 아이콘을 우선 찾으시고요. 이거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자동으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키자마자 로그인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이런 화면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하단의 우측에 보면 시계가 있죠? 이 시계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네이트 아이콘이 위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행이 되어 있지만 화면에 프로그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아이콘을 이렇게 더블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친구들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채팅이나 화상통신, 원격제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 맺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채팅이나 원격제어 같은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상대방 모르는 사람한테 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격제어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지만 서로 간에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첫 번째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의 고유한 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메신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 네이톤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네이톤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네이톤 주소를 알고 계셔야지만 그 주소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채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전화번호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예요. 그럼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고요.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 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 밑에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따르게 적혀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 프로필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그만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에 보시면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바로 이 이메일 주소로, 이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이톤에 연결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친구를 추가해 주세요 할 때는 이 이메일 주소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거를 네이톤에 친구 추가할 때 이 주소를 이용해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친구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를 추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더하기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친구 추가하는 버튼인데요. 자,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옵니다. 친구 추가, 그룹 추가, 미니클럽 만들기. 그 중에서 친구 추가를 선택하면 네, 이런 화면이 떠요. 네, 거기에다가 아이디로 친구의 아이디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청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거 그냥 쓰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추가, 친구 요청을 하면 예, 저는 이 사람이 이미 친구가 되어 있는 친구인데 뭐 그렇지 않으면 전송이 됩니다. 자, 완료하면 이 상대방의 네이투원 이 프로그램에 상대방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켜게 되면 그때 제가 이고잉이라고 하는 제가 상대방에게 친구를 추가해 친구 초대를 했다라는 사실이 뜹니다. 상대방의 컴퓨터에 네이투원에 그럼 상대방이 거기서 승인을 누르면 그때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면서 채팅도 할 수 있고 메신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 밑에 있는 요 리스트에 그 방금 제가 신청한 친구가 추가가 됩니다. 뭐 저는 이 사람을 친구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네이투원의 요 아이콘 요 말풍선 모양의 이 캐릭터가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어 친구 추가가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직 컴퓨터에 어 네이투원에 로그인해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친구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친구가 자신과 친구가 동시에 이 네이투원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친구 이 친구 친구의 계정으로 해서 제가 컴퓨터 옆에 한 대 더 있거든요. 그 컴퓨터에서 메신저로 친구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 뭐가 뜨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로그인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어 누가 로그인했다라고 하는 예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리고 여기 네이투원의 아이콘을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어 노란색으로 표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네이투원이라고 하는 요 메신저에 로그인했다는 뜻이에요. 로그인 됐다는 건 접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이고 이 메신저의 본질적인 기능인 채팅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면 이 친구 항목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해 라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보고서 답장을 하겠죠. 자 옆에 있는 컴퓨터로 제가 답장을 해 볼게요. 밥 먹으라고 입력을 하고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제가 보내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답장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제가 가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찍어서 보내주면 상대방은 방금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계속해서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이트온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능인 채팅 기능입니다.